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곳은요 인천 신흥동에 위치한 신축현장인데요 이번 현장 총 1개동 95세대 건물이고요 주차는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축현장 오픈 한 달 만에 80%가량 분양이 되더니 두 달 만에 지금 잔여 10% 남아있습니다 몇 세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주셔야 되고요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수인분 당선 숭이업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신축현장이고요 걸어서 인하대학교 병원까지 도보 약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집 길 건너편 바로에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시장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주변의 편의시설은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생활 편의시설을 도와줄 상가가 100여개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기 더 좋아질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위치에 있는 집이 분양가 2억 중반대부터 있고요 시립주금도 천만원부터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위치 좋은 곳에 적은 분양가 그리고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럼 저랑 이제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현관부터 제가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관부터 보실 텐데 공동현관에는 이렇게 문이 3개가 있습니다 한 층에 3가구만 거주해서 조용한 생활 가능하고요 저는 오늘 1호 타입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에 보시면 이렇게 벤치 수납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총 4칸에 중간에 전신 거울까지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벽면 전부 실크벽지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네요 중문도 기본 시공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고 안으로 들어서서 공용 공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실폭 약 3.9m 넓은 폭의 거실입니다 그리고 거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가구 배치하기 정말 수월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대형 기업자용 쇼파도 무리없이 둘 수가 있고요 4인용 쇼파에 안마의자까지 충분히 배치 가능한 공간이 나옵니다 TV 자리도 넓직하게 잘 되어 있어요 80인치 같은 대형 TV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이렇게 지금처럼 TV 선반 두셔도 이쁘고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은 층고가 정말 높습니다 층고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높아서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거실 뷰도 보시면 지금 17층 모델하우스 올라와 있지만 중간층 내려가셔도 막힌 거 전혀 없습니다 저렴한 분양가 찾으시면 중간층 정도 추천드리고요 천장에 에어컨 거실 안방 총 두 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제도 공용 공간은 이렇게 멋스러운 포쉐린 타일로 사용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 주었네요 네 이제 맞은편 주방으로 가볼게요 주방에는 이렇게 우측에 이런 선반이 있으니까 장식품 방향제 이런 거 올려두기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정말 넓은 기업자용 구조의 주방입니다 앞에 아일랜드 식탁 4분, 6분이서 편하게 식사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위에 이렇게 장식장도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우측으로는 냉장고 자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또는 비스포크 냉장고 3대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 밥솥 자리, 존자렌지 자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1호 타입에만 있는 이 환기창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환기창이라서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각 대형 싱크볼에 3구 가스렌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주방 옆에 이런 팬트리 공간까지 있습니다 네 보시면 팬트리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여기 선반 짜시면은 주방용품 더 많이 보관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장 안쪽에 안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안방에 말씀드린 에어컨 시공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안방 사이즈 정말 커 보이지 않나요? 지금 바깥쪽으로 더블 침대 하나 놔져 있고요 안쪽에 이런 화장대나 드레스룸 꾸밀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부 옷은 충분히 다 보관하니까 방 하나를 굳이 드레스룸으로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부부 욕실도 있습니다 부부 욕실 사이즈 큰 거 찾는 분들 2호 3호 타입 추천드리니까 꼭 오셔가지고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방 3개 모두 다 큰 타입으로 3,4인 가구 충분히 거주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침대 책상 장롱 이렇게 가구가 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큰 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란다도 커서 저희 고객님들이 정말 좋아집니다 세탁기 건조기 다 두시고도 공간이 남으니까 세탁용품 추가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시 현관 쪽으로 가서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세 번째 방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싱글 침대 책상 낮에 있고 바깥쪽으로 안쪽을 바라보게끔 장롱 하나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인 욕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샤워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만 따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울 수납장도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선반이 길게 있어서 세면용품 많이 올려두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천 숭의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현장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집 내부 인테리어도 너무나 예쁘고 구조 알차게 들어섰습니다 또한 정말 착한 분양가에 정말 너무나도 착한 실입주금까지 더해져서 지금 완판 예정이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